수로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복을 받읍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본당시대의 축복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국내외적으로 그런 아주 굵직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져서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정교 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제 정말 서로 발목만 잡는 당파적 그런 정쟁에서 벗어나서 미래적인 비전을 창출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참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향후의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런 첫 발걸음을 디디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서로 공동합의문을 이제 서명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 나라가 보금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억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 바벨론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성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내 일, 내 기분,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 제1주의, 그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을 했을 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언제인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그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날 직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한 그날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그날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아무 때나 내가 달라고 해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예원교회 전성도 개개인에게 만든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본당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지난해 12월에 본당 입당 감사 축제를 그렇게 통해가지고 본당 이 커브넌트 홀에서 예배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공사 마무리가 못되었던 원리스 홀 랩런트 위원회 4개 부서가 들어오고 새가족실이 그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다목적실이 다 완공된 이제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제대로 활용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원교회 본당이 완공된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린 본당 시대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지어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원하는 본당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집을 팔아받치고 심지어 땅을 팔아받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은혜 융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분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적 헌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완공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여래저래 체면상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 수위를 두고 정말 내가 적은 문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매일 정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용사 베밀가시아도 홀림에서 이 즉기 헌금한 가정까지 진심으로 한 가정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른 증거도 있겠지만 경제적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헌당되어 지가야 주옵소서 매일 정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단임 목사의 심장 알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본당 헌당의 주옵게 되겠다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 앞길이 지금 천길 만길인데도 미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께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은 만족감이 먹게 되어 있어요. 세상 복방설 세상 사람들 많아요. 저 강남 가면 많아요.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시대에 한무도 빠짐없이 이런 견고한 응답의 주옵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다시 재근하는 겁니다. 하다가 멈춰서 15년을 중단해놨다가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한 달쯤 됐을 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이 과거의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어. 이거 지었다고 이거 지어봐야 하나는 기뻐하겠는데 너무 초라했어. 거기에 비하면 이런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해서 꼭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시험이에요. 이런 갈등이 이런 어문이 생긴 겁니다. 이때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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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6절이십시오. 6절입니다. IO원님께서 5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을 내 마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내 마로 받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분에게는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가 헌낭의 주역이 되겠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 헌낭의 주역이 되겠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해결해줘요. 눈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때 결혼하게 해준다고. 곰깍질 깨서 그냥 곰깍질 깨야 결혼해요. 맨정신에 못해요. 주여 나에게 곰깍질 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요. 마태비주장 사회의 3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평생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있냐.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냐. 내가 정말 맡겨준 하나님 주신 직분 중심 우선이냐. 예배 우선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우선이냐. 돈이 많아야 사람 행복할 걸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도전에 달려있어요. 믿고 도전하는 사람만 이 말씀을 성취하게 돼요.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 집중새벽기도 주제를 성부사의생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3일까지는 집중하다 4일째는 다들 피곤해서 좀 처진다 그랬어요. 그럼 좋다. 3일만 하자. 3일을 끝장내자. 3일 만에 부활하자. 부활해. 그래서 성부. 사람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뭘 할 때는 성부를 성부사 기질이셔야 돼요. 뭔가가 예스 노 확실하게 잡든지 덮든지 분명한 여러분이 성부사 DNA가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지근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헌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럼 평생 하나의 능력 체험 못해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구원 받겠지만 하나님의 축복 기억은 못해요. 내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다고. 성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사 인생 미증미증하지 말고 성부를 걸어라. 아멘.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란 은약을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집중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는 7월 첫 주는 1년의 절반을 이제 지나고 하반기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가슴에 담았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사역적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손으로 행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요. 믿음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급원 이와는 차원이 달라요. 상급원 다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 이후에 삶의 열매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그게 간정이에요. 영계전 성도는 2018년 하반기 이전에는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기대와 새로운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당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너 한번 돌아봐라. 15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과거를 너 한번 돌아봐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멈춘 이후 성전 이 지대를 쌓기 전까지 15년을 한번 돌아봐라.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이제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일을 땅을 가꾸고 실을 뿌리고 그런 나름대로 생활기반을 잡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결과가 뭐냐.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도 새롭게 뿌릴 곡식의 종자마저도 없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종자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모과나무, 성유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지는 못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위험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학교에서 1장 10절로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하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죽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제가 뭐냐.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가뭄이라요.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아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경제적 어렵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말 듣지 말고 점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서 보세요. 하나님 제일 주의가 안 되면 평생 돈 돈 돈 돈.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돈 돈 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려요. 농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햇빛 주고 비 주고 바람 주고 하나님 날씨 안 맞춰주면 농사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농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사사건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산 농사가 완전 망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굳어가면. 그런데 너희에 대해 우선생을 정하고 성인을 재건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줄이라. 복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 말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예수를 내가 이야기하자는 예수를 제대로 3년만 믿어보라고. 정확하게. 제 처음이에요. 79년 11일부터 72년 말까지. 3년을 하루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니 평생 보장해보라고. 아시겠어요? 김덕신 목사님 대구 동부교회. 부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3년을 예수를 하루같이 헌신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믿어봐라. 부사 안 되면 내가 책임져줄게 이러더라고. 나 그 소리를 못하겠어. 나 내가 책임져준다. 3년을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어봐. 복을 받게 돼 있어. 안 받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원교의 성도들이 다 본당 헌당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는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그 순간부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격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동 스르빠벨에게 말하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려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망군이 여호와의 말하노라. 스왈데르의 아들 네종 스르빠벨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이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니라. 앞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셔서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대적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한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유다 총동 스르빠벨을 들어서 구체적인 축복을 받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도장이에요. 이 도장은 권위의 상정이에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스르빠벨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너무나 교회 소중한 분이구나 우리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용호 사랑하고 저렇게 직분에 대해서 허신한 분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스르빠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르빠벨을 쓰시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요 그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스르빠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분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왈디엘을 낳고 스왈디엘은 스르빠벨을 낳고 스르빠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놀랍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많은 영혼이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이 그는 흥하게 하겠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뻄이라고 말했던 세례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셔야 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피로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성교한다, 전도한다, 기획보험한다, 기관 보호시킨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를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부장을, 회장을, 집사를, 장로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직법만큼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모든 걸 오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처음 하고 사는 거예요 빌리버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 성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을 본당을 이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정거의 길을 죄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같은 일을 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자들은요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서 군생활이 꼬이고 또 풀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집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잘못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모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그 타이밍이 있다고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다고 일상생활에서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지지요 영증이 삶을 살리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어지게 되면 그 삶은 견고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헛발질이야 인생상 헛발질이야 고장난 시계는요 그래도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 어설픈 시계는요 하루 종일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영계전의 성도가 본당시대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당시대에 글맞는 발걸음 본당시대라는 타이밍에 맞는 영적인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가 2018년 나누어드린 비전 기대문에 나와 있어요 본당 헌당과 사천지교의 2만 현장전도 제작 10만 원 뺍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 이런 큰 터를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다 제가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 각자에게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타이밍이 잘 맞춰요 모든 기관들이 모든 부서들이 모든 흐름이 영적으로 쫙 맞았지요 이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말로 하다 치면 서민 중에 서민들만이 다 모여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 그 작은 자가 철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사 60장 22절이 되게 좋아요 그 작은 자가 철을 누리고 이러리라 그게 예언교예요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놀래요 놀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